1. 1. 1. 1. 1. 1. 1. 1. 아, 매귤러 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 맥케 할 수가 없잖아. 스프를 좀 들르고. 어, 스프를 좀 더 들르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chan- como vere они says. ABOUT 8. как好不好. что-то непark Marriage. о чем такое. что-то же реализация. по другой티нике. lee editorial. 이게 아기꺼 아기꺼? 아기꺼? 죄송해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스파이시죠? 스파이시죠? 네, 스파이시죠 맛있게 드세요 고추장 손으로 먹어야죠 라면과 수윳 저거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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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왜 한국어를 한국어로 얘기하시나요? 왜? 왜? 한국인Welcome welcome X-OP Very close with him. 진짜요? 엄청, 엄청 친해요. 이번에 영화 개봉해서. 잠깐만, 경수랑 뭐 찍은 게 어딨냐. 오. 경수? 오. It's me. 경수. 너무 놀랐어, 어떡해. 하나밖에 찍은 게 없네. We are, we are, we are, we are, we are friends. Yeah. 또 누가 유명하지? 이렇게 가봐야지. What's that? 아, 지금 알맞아, 지금. 나도 경수 찍은 거 없나? 경수 빨리 울라. Yeah, you can spin. I just think it's worth it though, right? It's worth it. It's worth it. Dad, you watched my name, right? Well, the first one, I didn't. I don't know if the guy's here is in it. The guy working in the corner? That's him. Oh, really? Yeah, that's him. Hold on, I'm gonna call mom. Mom. A guy finding the interesting bug is here. And my, and... And my name. I'm not even joking. Okay. Okay. Yeah, you can sit here.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Oh, it's delicious.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Do you want to do it? Yes. Well... What's morning,?' I don't know. It's too hot. It's hot. It's hot. You're okay. Now it's hot. I just can't cook it together. Smells good, huh? It's hot. It's hot. It's hot. It's hot. It's hot. I'll invite this. And we'll meet your face. 저희들은 저기 봉석이 마누가 좀 닮았네. 봉석이 마누가 좀 닮았네. 저희들하고. 예쁘게 생겼어. 임수야. 일을 무슨 하는가 봐. 봉사하는가 봐. 요리사 성함은 어떻게 돼요? 저요?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조인성? 네네. 조인성 지금 그러면 그분 옛날에 탈락. 뭐가? 조우라고 하잖아. 조인성? 조인성? 네네. 그러면 진짜 조인성도 탈락인가? 그런가 봐. 네, 맞아요. 맞아요. 맞대잖아.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멋지게 잘 생겼네. 우와, 어떻게 이렇게 조인성 탈락. 누구예요? 저는 한효주라고 해요. 한효주? 네. 진짜 한효주예요? 네. 엄마, 이 파도파. 너무 감사해요. 아세요? 그놈 한효주. 좋으셨으면 너무나 알죠. 정말요?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어요. 맛있네. 그래도 안 맵게 했는데. 아, 그래요? 진짜 많이 왔어요. 원래 다 기억 못 해놔서. 여기 한국이어서 여기 온 지가 오래돼서. 얼마나 되셨어요? 45년. 와, 이제 오셨구나. 78년도. 78년도. 그럼 두 분께서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부터 이 동네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LA로 와서요. 그리고 한 2년 이따, 2, 3년 이따가 여기 왔어요.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간호사 때. 아...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작가, 작가. 시인이야. 아, 그러세요? 한국인이야. 한국인이야. 제 네 번째, 작가. 작가님은 두 번째. 아... 시인, 작가. 이병호, 시인하면 딱 나오고. 아... 저거 쓰는 옥스플리감 딱. 네. 그쵸. 아니, 여기서 오래 사셨지만 그래도 한국이 제일 좋대요. 한국이시죠. 작가님이시래요. 아... 글 쓰시는. 아... 한국인이야. 우리가 못 알아봐서 죄송하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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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겪은 거를 좀 생각하셨다가 수필로 쓰고. 아니, 근데 이 글을 써도 돼요? 아, 뭐 어때요? 사실인데. 글은 뭐 어머니가 겪고 싶으면. 대신 잘 써주세요, 네. 조인성 씨 이러고. 저 차태현. 효주 씨. 차태현. 효주 씨. 차태현? 예. 아, 여태가 모르셨어. 차태현이야? 아, 여태가 모르셨어. 차태현이야? 진짜 차태현이야? 차태현이야. 아,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잠깐 이제. 아, 여기는 뭐. 박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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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박병은 몰라. 아니, 난 알아.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박병은 몰라. 아니, 난 알아. 관심도 없어. 아니, 박병은 몰라. 그건 아닌 거 알아, 내가. 한효주. 한효주. 오, 써도 된대. 내 수필에 나올 거야. 나중에 수필 5권에 나와야 돼. 사장님. 오프랑자. 웰컴 아시안 마켓. 이거, 이거 없어? 오프랑자. 아마추어. 오프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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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오프. 오프랑자. 땡큐. 웰컴 아시안 마켓.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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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랑자.